김구라 형님 아들로도 알려져있고 래퍼로서도 알려져있고 방송인으로서도 알려져있고 하지만 오늘 할 것은 피파온라인4 왜 감스방송에 나오게 됐는지 그린 씨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오랜만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 보는 거는 처음 뵙지만 그리고 카톡으로도 몇 번 얘기했었잖아요 제가 한참 TV 나갈 때 코디 막 추천해주시고 제가요? 예 누구랑 대화를 하신거지? 사칭인가? 그런거 같은데요? 음감! 음감! 근데 저희가 그래도 카톡으로 했었잖아요 제가 이제 감스드님 잘 보고 있습니다 파이팅하세요 이렇게 팬심으로 한 번 보냈던 기억이 나고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디오스타 출연하셨을 때도 좀 감격스러웠어요 나가서 떨지 않고 잘하셔가지고 아니 근데 안 떨었던 이유가 처음에 기침이 안 멈추는 거야 그때도 김고라 형님이 아니 저 감스드 채필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이거 다 해줘서 갑자기 기침이 멈췄어요 저 MBC 신인상 때도 구라 형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니까 오오오오 이렇게 이렇게 해주신게 잘 지내시죠? 네 안부 전해달라고 오오오오오오! 러시러 간다고 하니까 예 항상 예 저도 응원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ㅎㅎㅎ 나오고 싶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뜬 건지. 사실 저는 원래 그냥 나오지 않고 그냥 피파마 한판 뜨고 싶었어요. 근데 이렇게 좀 스케일이 커질 줄 몰라가지고. 아 피파마 한판? 근데 저도 못하진 않아요. 못하는데. 부담같이 21조고. 아 진짜요? 부담같이 몇이에요? 전 1조. 1조로 어디 찍었어요 지금? 최고티에요? 저는 챔피언스. 예? 챔피언스. 1조로 챔피언스면 잠깐만 뭐 어디. 한국 국대에요? 아니 아니 아니요. 잉글랜드. 그러면 패드에요 이거에요? 키보드에요. 그럼 몇 등까지 올라갔어요? 열심히 했을 땐 200등? 4기 같은 거 하실까요? 4기를?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고판 3선을 할거에요. 제가 지면은 100만원 충전해드릴게요. 예? 100만원. 그렇게까지 해주세요. 괜찮은데? 저는 지면 뭘 하면 될까요? 예 한번. 얘기해주세요. 저도 그럼 100 해드릴게요. 예? 저도 100 해드릴게요. 아니면 아버지한테 여기 한번 나오라고 할게요. 오! 이게 더 괜찮죠? 아주 나이스. 아니 근데 궁금한게.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김동현. MC 그리로 하는데. 왜 이제 MC를 빼고 그리로 활동하는지. 아 이제 스튜이 형님도 어디 방송 나가서. DJ 감스트입니다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MC가 약간 래퍼 이런거랑 같은 의미니까. 그냥 그리로 활동하는게 더 간결하고. 뭔가 좀 폭넓게 활동할 수 있겠다 싶어서 MC를 뺐습니다. 그리가 뭔 뜻이에요? 그리는 제가 옛날에 얼굴 좀 동그랬어요. 아아아 그거 그래서? 그래서 아빠가 애칭으로 불렀던 이름입니다. 근데 여러가지 뜻이 있네. 네 씁쓰럽네. 그리지만 그것도 되고. 아니 축구도 좋아하게 어제 또 이스타TV에 나가서. 맞아요. 아스날 좋아하잖아요. 어제 또 이겼잖아 4대1로. 그렇죠. 전 사실 아스날 입덕하게 된 계기는 주맨이었어요. 아 박주영 선수? 그때가 111 2시즌이었는데. 아스날 엠블럼이 125주년 맞아서. 엠블럼 엄청 커지고. 네. 막 앙리 임대 그런 이슈도 있었고. 줌행도 있었고 해서 그때 딱 빠졌던 것 같아요. 아니 그 아스날 어떻게 우승할 것 같으신지. 아스날. 네. 응 못한다고 하네. 저도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다음주에 리버풀 경기인데. 그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잖아요. 선물 갖고 왔는데. 오오오오오. 나는 준비를 못했는데. 아니 저 빈손으로 오기 좀 그래가지고. 어 나는 어떡하지? 어 이걸 어쩌지? 그렇게 그냥 술 하나 샀습니다. 아이고오오오오. 라풀 롱 에이아이 지. 안 그래도 화요일 날 토초고날드 금카도전 한 번 더 가요, 제가. 그거 터지면 이거 뭐 마실게요. 이거 독주에요. 48도입니다. 아니 독주 마시고 싶어요. 터지면. 터지면 ㅋ 아니 내가 제일 궁금했던 게 방송을 어렸을 때부터 나와서 그냥 방송인으로 가도 되는데 왜 래퍼의 길을 선택했는지? 저는 방송인을 하고 싶었던 적이 없었어요. 어? 진짜로? 여덟 살 때부터 방송을 했었는데. 꿈을 가질 기회가 없었어요. 그냥 뭐 이런 건가 보다 하고 이제 방송을 시작했는데 꿈을 찾은 거죠. 아 음악 하면 너무 좋겠다 재밌겠다. 만족해요? 괜찮아요? 아니 저는 사실 뭐랄까 인생 살면서 네 이거 하면 원탑 해야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저만 재밌습니다. 지금 너무 재밌고 음악 하는 것도 이번에 뮤지컬도 하게 됐는데 그냥 여러 가지 일하면서 재미있게 즐겁게 지내는 게 또 인생의 모토라서 아니 그러면 이번에 하는 뮤지컬이 어떤 건가요? 저희가 할 뮤지컬 제목은 드림하이라고 옛날에 드라마 아실 거에요. 아 예예 그걸 이제 다시 뮤지컬로 그러면 역할이 누구? 박진영 씨 역할? 박진영 씨요? 제이슨이라는 역할인데 아 제이슨이 잠깐만 장우영 씨 아닌가? 뭐 이미지는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그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오오 자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잠깐만 21TY 호날두가 원래 미패가 이게 아니잖아요 미패를 바꿨어요 이거 바꾸는 방법인데 감독도 재산이 바꿨잖아요 어 뭐야 알레끌리가 살이 많이 쪘네 네 많이 쪘죠 라면 한 10개씩 먹고 잤어 팀이 너무 좋으신데요? 제 거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근데 팀이 생각보다 완전 안 좋진 않아! 제가 근데 못 믿으실까봐.. 챔피언스는.. 너무 잘한다! 이거는 진짜 챔피언스가 맞는 게 깔짝 찍은 사람들은 인정 안 해! 그게 저거든요! 챔피언스 딱 한 번 찍어봤는데 근데 이게 진짜 찐 챔피언스야! 자! 그러면은! 자기가 응원 좀! 응원 좀 해줘! 자 갑니다! 첫 번째 판! 근데 여러분들 이거 스튜님도 진심으로 하고 저도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당연히 진심으로 하죠! 저는 김구라 형님 합방 해야 되는데 오케이 여기서 ZS 주고 델피에로 PS 주고 저는 TDM으로 이 컷을 잡는 거 배웠거든요? QS 주고 델피에로 잡고 윙 출발 단위로 윙! 크로스! 크로스! 오오! 까비! 아니 막 엄청 잘하는 거 같진 않은데 느낌이? 아 그래요? 오 뭐야? 나이스! 아 잠깐만! 오케이! 걸렸어! 오케이! 안 돼! 안 돼! 나이스! 안 걸렸어! 바로 출발! 키에 사! 자 전개 되고 오케이 오케이! 이게 안 되고요! 오케이! 오랜만에 해서 지금 손 푸는 중이라서 퍼터 치고 루니 달려주면 루니 퍼터 치죠! 퍼터 치고 그냥 여기서 과감하게 때려줘! 오케이! 까비! 아무튼 잘하긴 하네! 저는 5-4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저는 그냥 모든 선수들이 다 양발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축구선수인데 왼발도 어느정도 차지 않을까 하고 써요! 그냥 저는 아니 잠깐만! 근데 아니 잠깐만 나 집중해야겠다! 너무 잘하는데? 밑에 다시 뒤로 돌겠지! 그렇지!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왜요! 잠깐만 왜요! 아니 아니 잠깐만! 너무 눈에 보여서! 아 잠깐만 이거 존줄보기식! 오케이! 오케이! 밑에! 안되지! 나이스! 아 이거 전수리 강모전수리였네! 어쩐지! 아 씨! 오케이 여기서 ZD 강만 막아요! 데드베드 ZD 강만 막고! 하지만 ZD 안 차고! 여기서 크로스 올리고! 키에서 슛골! 아까비! 오케이! 자 다리 찍고 그렇지! 이거는 당황했겠지! 이건 당황했겠지! 이거 좀 당황했습니다! 아 저 여러분들 이거 여기서 하면 은근 긴장돼요! 말하면서 하는 것도 익숙치 않고! 제 실력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전개는 좋은데! 공격이 너무 뻔해! 자 공격이 너무 뻔하니까 뺏기잖아요! 아 덕분한 사람 지금 뺏기 잡고 있고요! 자 근데! 챔피언스라 해놓고! 한골도 못 넣었고요! 자 동팀이 얼마나 사기인지! 와 너무 뻔하죠? 나는 이제 딱 원래 한두판 정도 해야 손이 풀리는 스타일이라! 네드베드 어차피! 오케이! 네드베드 어차피! 오케이! 직각으로 사이드 빼고! 오케이! 그럼 다시 여기다가 빼겠지! 그렇지! 큰일 났다! 이거지! 아 뭐야! 아니 이게 안 들어가 지단! 나이스 지단! 고마워요! 지단 나이스예요 이거 내꺼! 이거 아녜여 이거 붙여놓고 여기 뒤에 케임만 막으면 돼! 케임만 막으면 돼! 케임만 막으면 돼! 네어어어!!! 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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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냥 끝낼게요! 여기서 그냥 지키기만 해도 이기는 거잖아! 신중하자! 집중하자! 오케이 미구... 아니 뭐해! 안수 채트이스 했는데! 야 진짜 기상천향 플레이 많이 보여주시네 이 쪽, 이 쪽 어 잠깐만 오 이거 킬 psychologist이 있네 킬 mike 없어요 에케ỉ attendance 아 잠깐만! 각자 5 뭐 이거보면 살까? 듀얼 모니터 보면 살까ено 저거? 그 flatter 17초정도 있을텐데 아니 근데 나 이제 손 풀려서 제대로 할게요 아니 근데 이게 그런 게 있어 뭐요? 손님 왔는데 내가 이겨버리면 그렇잖아 참.. 제가 제대로 할게요 네 여러분 이제 제대로 하신답니다 오케이 위로 크로스 주세요 네 그렇지 아니 그니까 아까 지단 골이 안 들어가서 이러게 된 거 아니야 오케이 여러분 이겼습니다 자 저 나갔다 다시 들어오게 초대 좀 해주세요 아니 뭐 하시려고요 또 아니 나 5백x5 나 5백x5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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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봤을 때 이게 케인하고 투톱해서 크로스만 올리면은 어 무조건 이겨 진짜로 자 이제 안 봐줍니다 제대로 할게요 됐어요 네 그럼 저 준비 완료 누르겠습니다 제발 좀 봐주지 말라고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아니 처음이어서 제가 약간 게스트 우대라서 봐줬고 네 안되지 아 잠깐만 어어어어!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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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У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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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jectory 여러분들 100만원 버리기 쉽다! 안에 requesting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 아니 여기가 지금 레콜리 뉴스가 여기 화면도 녹화하면서 해서 그래요 아 그래요? 제대로 할게요 잠깐만! 가자! 이거 꼴이다 아주 realm 아이 모해 아ㅡ 여러분들 제대로 좀 해주세요 갑자기 제떼이 이렇게 찌르면 Q. 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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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o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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 OOOOOoo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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아니 레퍼가 핀파를 왜이렇게 잘해! 여기서 내가 한 골만 넣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긴다. 됐어! 아! 됐어! 됐어! 비웠다. 비웠다. 길게 봐! 갯! OK! OK, D4! 내 들면! 아 진짜 정신! 나이스! 렛뱃! 이럴때 때려줘야지. 기분이 좋지가 않네. 나 진짜 완벽히 알아다니. 패턴이 약간 뻔하긴 하는데 내가 계속 쑥래. 아 뭐야! 왜 개인기 안 나가! 갑니다! 어 뭐야. 언제 여기까지 왔어? 오케이, 그렇습니다. 이럴줄 알았어. 됐어 이제! 이제 그다음부터 보여줄게. 승승패빼빼라고! 그 다음부터 보여줍니다 이번 판까지 그냥 지는 걸로 하시는 건가요? 이번 판까지 지고 약간 손푸는 용으로 하고 네 저 한 열판 손푸어야 되는데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열판요? APS 그렇지 바로 그렇지 근데 여기서 여기서 크로스 올리시겠지? 아이스 개똥골 근데 내가 이제 약점을 알았다 이제 슬슬 제 약점이 뭘까요? 내가 선제골만 안 먹히면 무조건 안전 아 선제골 내가 선제골만 넣으면 돼 아 제발 제발 여기서 딜이 들어가 얍! 나이스 토트넘의 히어로 헤리케이 아즈넨 팬이어도 나 헤리케이는 좋아해요 아아아아 나 진짜 밥만 먹고 피파만 있어요? 너무 잘하는데 진짜 아 밥만 먹고 피파 안 하죠? 롤 어디야 롤키 어디에요? 롤 플레이어 어쩐지 오..들아올뻔했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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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씨 내가 딱 한 번만 이기면 충분히 할만해 네 맞아요 맞아요 한 번만 아하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핰 아하핰 감 잡았어. 진짜 감 잡았어. 말이 안 돼 이게. 말이 이게. 능력치가. 야 맞박이 전화해봐. 이거 너무 잘한다. 야 맞박아. 대상대가 아니야. 야 맞박아. 위로. 그렇지. 위로 제트.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이없다니까. 아니 내가 못하는 것도 왔는데 지갑 때문에 이렇게 돼야. 자 일단 2대0이에요. 제가 진짜 제대로 합니다. 한 골 주실 생각 있어요? 아이고 그건 없고요. 들어가세요 빨리. 아니 한 골 주면 안 돼. 한 골만 드릴게요. 오케이. 자 시작할게요. 시작할게요. 바로 그냥 넣고 시작할게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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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떻게든 이겨야 돼. 추워한 것도 이긴 거다 가자. 아버지가 요즘 바쁘셔가지고 제가 절대 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응 안 돼? 안 되죠? 어? 어어어! 뭐야? 어 맞박아 왜? 아 12시에 온다고? 알았어 알았어. 어 형 피파 중이라서. 알았어? 자아.. 이쪽으로 주고. 앞쪽으로 주고. ZS 주고. S 주고. 다시 주고. 다시 출발! 키에서 잡고. 오오. 수비 역시 잘하네. 역시 챔피언수. 근데 확실히 한 골 넣으시니까. 다르죠? 네 다르네.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이기길 바랄걸요. 김구라 형님 보고싶어가지고. 바로 세게 출발. 퍼터 세게 치고. 퍼터. 세게. 그렇지. 이쪽 주고. 제아케인. 다시 주고. 열고. 세븐 제라드. 슉. 오오 당황했죠 당황했죠? 슬슬 당황했죠? 크로스. 코날두. 가비. 산두루. 다리 찢어버리고. 그렇지. 다시 한 번. 수루하겠지. 뻔한 번짱. 수루하겠지. 이럴줄 알았어. 이럴줄 알았어. 이럴줄 알았어. 이럴줄 알았어. 이미. 이미 예측했어. C로. 막아. C로 막아. C로 막아. C로 막아. C로 막아. 나이스. 잘못했어. 잘못했어. 여러분 잘못했어. 미안해. 아. 제가 말했잖아요. 그린님. 무조건 내가 선제골름이 이긴다고. 잠깐만. 왜왜왜. 뻥. 나이스. 자. 저거. QW. 그렇지. 단일로스럽게. 올라오고. 공격 살아나고 있다. 감스트 공격 살아난다. 오케이. 올리고. 오케이. 가비. 레드베드 쪽 반대. 약간 낙고 빠르게. 또 수루 주겠지. 또 수루 주겠지. 여기서. 아 잠시만. 오케이. 오케이. 나한테 왔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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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고. 나이스. 뻥. 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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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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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이거 실력 차이가 너무 심하네. 롱샷. 빼서. 뭐죠 이건? 오케이. 자 톤슛으로 한번 위협 한번 해주고. 오케이. 여기서 눈이 보면 되잖아. 아니 이것만. 아니 그러니까 이거.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ZA 누르면은 컷빼기 돼 컷빼기. 에헤이. ZA 누르면은 살짝만 누르세요. 컷빼기 이렇게 됩니다. 쉽다 쉬워. 지금 갈피 못 잡고 있죠. 그렇지. 그렇지. 아무 의미 없는 힐플리 써주고. 왔다. 위로. 위로. 아 뭐해. 하아. 계속 맞춰. 아까부터. 또 저 죽였지. 그렇지. 이럴줄 알았어. 이럴줄 알았어. 그렇지 알았죠. 그렇지 알았죠. 그렇지 알았죠. 그럼 여기 위로. 아.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슈병지 출발. 바로 뺏기죠. 출발. 가자 가자 가자. 오케이. 아니 왜 여기 따져. 아니 게인 줬잖아. 게인 줬잖아. 게인이 그러면서 슈팅. 아하. 여러분들. 찢었습니다. 사실 이거 2대0이잖아. 보여줍니다. 오케이 나이스.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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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위험하다. 하지만 스님이라면 바로 여기서 크로스 올리시겠지. 그렇지. 지금. 아 들어와. 아 뭐해. 기회사.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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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번호를 한번 나눌까요. 그리고 저 이런 말을 하겠다. 다음번에 볼 때는 제가 좀. 지금도 편하게 말씀하세요. 어 그래도 되니? 네. 편안하세요. 미안해. 형이 좀 미안하다. 아하. 아하. 정말 마지막 하난데. 아니 미안해 50만원 더 해. 원래 약속이니까. 그게 맞아. 그게 맞아. 그게 맞아. 왜 승부를. 그게 맞아. 나 지금 열받게 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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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만원은 아니야. 이건 50만원은 아니고 20만원. 30만원. 30만원. 됐어 됐어. 정구 형이 나를 건드렸어. 여러분들 좀 말려요 이러면. 정구 형이 나를 건드렸어. 야 이거 진짜 3천.. 진짜 이거 순삭이겠다. 나이스! 됐어! 됐어! 이거 이득이야! 이 정도면 이득이야! 나이스! 두 개면 나쁘지 않아. 80만원 두 개면. 오 잠깐만. 잠시만 기다려봐! 우루가이! 테스트 백. 고딘이야? 고딘이다. 아니 근데 축구를 좀 확실히 안해. 근데 베테랑 센터백이면 고딘 같애서. 아니 근데 확실히 축구를 잘 알아서 그런가. 금방금방 어떤 선수인지 안해. 카카 벤치를. 어 카카. 근데 잠깐만. 내 방송에서 카카 나오면 리액션 하나 해줘야 돼. 카카 봉하라! 응. 이러니까 무비 나가시지. 출발. 카카 까单약까 сказ 아 형이 시키는데 해야죠. 어? 벌로하다! 프랑스 interact vér. 어! 잠깐만! 오오오오오오오! 180만원! 잠깐만 잘 뜬 것 같은데? 고마워요 나이스. 잴테ome! 이거 왜 조얘게 rav. 완벽해 Blind Konyes Hero 뭐야 이거? 형 뭐 묻었는데? 됐어 오케이 보통 이렇게 해야 돼 아무 생각 없이 해봐야 돼 우와! 456억! 잠깐만 마일리지 이 정도 나쁘지 않아! 기본이 3,400억 2,000억, 3,000억 짜리도 잘 뜨는 데라 그래 여러분들 이거 큰 거 없 거 같아 자 출발합니다 오! 뭐야! 오 진짜 근데 잠깐만 진짜 현기가 아니라 아니 3,200억 아니야! 아니 진짜 3,200억이 328억인데 자 존망이 있습니다 오! 진짜 왔다 잠깐만 잠시만 MC면 코! 이거 마테우스인가? 아 진짜 발락 떴으네 진짜 레전드 찍었는데 미쳐놨던데 그러니까 오케이 오케이 이 정도면 너무 완벽했어 아니 근데 그 김구라 형님하고 저 라면 먹은 거 재밌던데 여러분들 저도 유튜브 하고 있습니다 구독해주세요 뭐 이런 건 아닌데 심심하면 오세요 아빠랑 약간 추억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좋네 유튜브 이름 그리구라입니다 여러분 그리구라 그리구라 여러분들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뭘 자꾸 모스키토 들러달라 하냐 그만 좀 해 임마 모스키토 들었었어요 어때 어때? 랩을 너무 잘해가지고 나 깜짝 놀랐는데 아 저 저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진짜로? 아니 가사 형이 쓴 거 맞아요? 내가 썼어! 재능 있는데? 그게 얼마나 충격이 됐냐면 하나 라인을 기억해요 뺏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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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아 맞아 되게 놀랬어요 아니 왜 왜 왜 놀래요? 잘해서요 진짠가? 네 이게 어떤 사람을 키스하는 내용인데 네가 떨어지길 바라지만 나 계속 올라간다 약간 이런 잘 보고 있냐 약간 이런 뜻이라 아버지 번호 없으세요? 어 드릴 테니까 한번 인사드리세요 형이 저희 아버지에 대한 리스펙트가 조금 있으시니까 어 리스펙이지 진짜 아니 계속 던져주시더라고 그래야 내가 심장이 다 풀려서 이런 말이 그렇지만 아 형님 약간 불곰 닮았다 약간 이런 드립 쳐도 웃으면서 받아주시더라고 아버지랑 지금 아드님이랑 방송하고 있다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 다 듣고 원하시니까 약간 방송 아닌 느낌으로 한번 통화해보는 거 같아요 아 근데 방송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는 게 그래도 통화를 좀 하시면 제가 어 아빠 나 지금 스티 형이랑 방송 중이야 이따 전화할게 뭐 이러고 제가 하면 되니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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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그러면 저는 안 받으신데 주무시나? 아 아쉽네 아쉽네 아 안 받으시네 아 안 받으시네 아 주무시나 아 주무시나 일찍 주무시나 아 아깝대 일찍 자네 아 아직도 기억났죠 라디오 스타 끝나고 아 형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잘 챙겨주셔서 오 고생했어 고생했어 정말 정말 재밌었다 이러게 하던데 오 진짜로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 그리 초대해서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들 아 저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한번 밥 한번 먹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러면 포드컵 아니 그러면 저 섭외하면 나올 수 있어? 아 나갈게요 오케이 형은 포드컵이 아닌데 포드컵에 굉장히 조금 열정을 가지시네요 아니 왜냐면 그래도 다 같이 잘 되면 좋으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제가 그러면 포드컵에 이 자리를 빌려서 참여한다고 선언하겠습니다 오케이 형 그러면 마지막까지 파이팅 하시고 어 저는 갈 테니까 어 오케이 오케이 제가 또 연락드릴게요 오케이 오케이 고맙다 네 고마워요 고마워요 좋았어 좋았어 다음에 또 올게요 고마워요 오늘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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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